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기 조림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일단 무를 썰겠습니다 무랑 파랑 일단 썬 도톰 도톰하게 썬 물을 여기다가 깔겠습니다 밑에다 그리고 조기를 차곡차곡 집어넣겠습니다 비닐을 깨끗이 뺏기고 손질을 싹 해놨어요 비닐을 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. 여기 어간장에다가 어간장 한국사에다가 네 고춧가루를 네 고춧가루를 좀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2스푼 정도 이렇게 넣었고요. 그리고 다시다를 좀 넣어놨어요. 그리고서 이제 요거 마늘입니다. 마늘은 좀 많이 넣어요. 진짜 크게 한 스푼 크게 한 스푼 넣어요. 크게 한 스푼 넣고 그다음에 이것은 미림이거든요. 미림을 이렇게 따라 놨거든요. 크게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따라 놨습니다. 그래서 양념을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양념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 크게 한 스푼으로 두 스푼 떠왔거든요. 그냥 마저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파를 겉에다 이렇게 살짝 뿌려 놓고요. 그래서 양념장을 양념장을 위에서 좀 이렇게 끼얹어 놓겠습니다. 조림입니다. 조림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물입니다. 물을 머그컵으로 한 컵 볶겠습니다. 머그컵으로 한 컵을 이렇게 양념이 씻겨 내려가게 위에다 이렇게 볶겠습니다.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조리겠습니다. 네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우와, 너무 잘 꿇고 있어요. 국물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자박자박 네, 되게 꿇고 있어요. 네, 되게 꿇고 있어요. 네, 되게 꿇고 있어요. 남은 양념을 예, 위에다 맞아 좋겠습니다. 밑으로 배 들어가게 심심해서 예 하도 조금 더 넣고요. 한번 꾹 끓여서 먹겠습니다. 한번 꾹 끓여서 먹겠습니다. 열어보겠습니다. 와우, 너무 그냥 아주 잘 끓고 있습니다. 국물도 많이 생겼네. 네, 오늘은 조기 조림을 해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